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선도 한 번 넘어서는 것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한결 쉬워집니다. 일단 넘어서기만 하면 그래서 이따금 개인적인 삶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문 때문에 망설이고 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선 안에 머무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선을 한 번 넘어서느냐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첫 번째 질문은 검태섭 의원의 탄식입니다. 지금 정치 세계인 너무 뚜렷한 조성대 선관위원회 후보자 선택을 두고 반발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후보자 청문회는 20일 날 이미 마쳤습니다. 9월 20일 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끊이김없이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입니다.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일견 겉으로 이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민주당에 불리한 또 혹은 공정하지 못한 이런 표현 속에는 민주당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직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선관위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결코 청문회 자리에서 선관위원이 민주당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주장을 펼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9월 23일 날 바로 이 점을 간파해서 검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관리위원은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헌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발언인지를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특히 4.15 총선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되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검태섭 의원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1항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항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헌법 제114조를 보면서 아마 든 생각은 이렇게 우리 헌법이 엄격하게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검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이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일일 것입니다. 선거는 중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발언은 국회의원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검태섭 의원은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 당이 추천하였으니까 우리 당이 불리한 일을 해서 안 된다는 주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한탄입니다. 그런데 검태섭 전 의원의 한탄은 약가에 불과합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과 객관성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기울여진 그런 운동장 역할을 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경악하게 됐습니다. 헌법적 기본질서를 흔들고 훼손하는 일이 예사롭지 않게 행해지는 이 시대에 검태섭 전 의원의 한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권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한국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는 퍽이나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과 비정상 자체를 흔들어버린 경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를 열고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했습니다. 기습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개정안을 긴급상정한 김용민 의원이 그는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버렸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시 야당의 피토권 을 없앤다. 동시에 공수처 검사 자격으로 기존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으로 대폭 완화한다. 7년 임기의 연임 제한도 없앤다. 이것은 민변 출신의 공수처 검사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모든 조치들이 자신의 친정인 민변 출신 변호사를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초선위원의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옳고 그름도 이제 없어졌고 나라가 부끄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상하고 기이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모든 것이 정상으로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성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gongtv를 또 여러분들이 응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tv는 지금까지는 영어존용 채널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채널로 변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23일 날 방송됐던 결정하면 그냥 입 다물고 따라와 그런 방송을 보시고 레더슬레임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함께 살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양성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한나라 국민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안에서 저런 사람들과 싸우고 살아야 된다니 내부 분절이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국가라는 것도 일종의 계약체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그런 계약체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선은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주의적 헌법적 기본질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공정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선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질서 안에 헌법적 기본질서 안에 그러나 지금 문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선한 것과 악한 것 정의로운 것과 부정의 한 것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 또 진실과 거짓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뚜렷한 선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기준이나 잣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기는 것 마구 우기는 것 밀어붙이는 것 그리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상식이나 양식이나 규범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허물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한국이 70여 년 전에 세웠던 자유주의적 헌법의 기본질서 하에서 우리가 뜻을 같이 알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싸움도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자유주의적 기본헌법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한 등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레더슬레임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서 가입하신 분이고 또 질문이나 댓글로서 이런 후원자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면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또 이 채널에 해당하는 gong tv 그리고 온라인시문인 공데일리 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를 계속해서 심화하고 그 밖의 여러분의 안목과 통찰력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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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